항상 작품 할 때마다 어떻게 전작에서 했던 캐릭터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. 물론 모든 배우분들이 그렇겠지만. 그래서 특히나 칠봉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판단했을 때 이 백건우라는 역할은 제가 여태까지 해온 연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연기 방식이에요.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전이었고 분명히 칠봉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이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좋은 배우들과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